너무 쪘어 구독과 좋아요 언니 설정 헤이야 헤이야 헤이 넘어졌어 유즈비야 무리야 언니가 알고 싶다니 욕구 휴대전화 메뉴 집에서 누는 것 같아 집에서 누는 것 같아 자 이렇게 아침 상이 완성됐습니다 헤이가 좋아하는 과일치랑 크루아상 고기국수입니다 맛있는 고기국수는 마구 봐요 맛있는 고기국수는 마구 봐요 무기국수는 마구 봐요 친구들 안녕! 성경아 타임 성경아예요. 오늘은 회의하고 24시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하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도 생각해보니까 이 엄마 화장 하나만 보면 한번 쳐다보고 집에 엄마 없을 때 몰래 해보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회의하고 심심하니까 메이크업 놀이를 한번 해볼게요. 살살 칠해 알았지? 그렇게 재밌어? 엄마 나 얼굴 해봐 눈썹까지 다 해봐. 응! 눈썹도 해봐. 자 맛있죠? 아 확실히 예쁜 거에요. 확실히 예뻐? 언니 이상한 거 아니에요? 눈썹까지 다 해봐요. 눈썹까지 다 해봐요. 눈썹까지 다 해봐요. 쪼건이도 보여줘. 쪼건이도 보여줘. 쪼건이 뭐 같아? 네가 봤을 때 뭐 같아? 봉쥬 같아? 아.. 아니.. 마녀. 마녀? 그렇게 귀여운 마녀도 있어? ㅋ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이거 볼터실을 꼭 해야 돼요. 여기 앞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액세서리.. 콩이.. 있습니다. 이거 엄마가 저번에 보여줬어. 혜연한테 보내기 전에 꾸며매갖고 만들었어. 이거 엄마가 만들었어? 엄마가 만들었어. 너 주려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쪼꼬미 언니들한테 물어봐. 엄마가 만들었나요? 엄마가 만들었나요? 휴헨이!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짜잔! 옆에 봐. 엄마가 머리 해줄게. 집에 이렇게 엄마랑 있는 거 안심심해요? 안심심해? 헤이 어제 너 하와이에서 성경언 타임즈 봤어? 헤이 엄마가 보고싶을때문에 성경언 타임즈를 봤다. 여기서 잠깐! 헤이는 엄마가 보고싶을땐 성경언 타임즈를 봤는데 제가 나오는 걸 안 보고 자기가 나온 것만 봤답니다. 그치? 아 이리? 이 제품을 따로 있어요. 헤이 엄마가 헤이랑 보고싶을때문에 엄마가 한쪽으로 엘사머리 해줘. 어? 이미 이렇게 했는데? 한쪽으로 하고싶어? 응. 이미 이렇게 해선 안되는데? 아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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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됐다. 헤이가 좋아하는 엘사머리로 한번 제가 따봤습니다. 아유 엄청 다뤄요. 원래는 헤이 방이 1층에 있어서 제가 왔다갔다 하면서 입히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주 입는 옷들은 1층 마을 한편에 다리를 놔뒀거든요. 그래서 오늘 해바라기 옷을 입을거에요. 짜잔! 에이! 해바라기 공주 완성! 이렇게. 워킹해봐.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 좀 더 빨리 가르세요. 좀 더 빨리 가르세요. 슈퍼모델님. 보자! 거기서 보자. 한 번 더. 철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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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푸! 예! 하하하하 엄마는 장면 패치 아니에요? 응. 장면이 장면 패치야? 네. 하나 둘 셋! 자 시작! 따라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 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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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어디에요? 집에서 격리할 때 너무 심심해 할까봐 종이로 된 집 만드는 세트를 샀어요. 그래서 미끌미끌클의 바스를 준비했습니다. 한 번 색칠해볼까요? 고고! 여기 보면 이렇게 라인이 되어있어서 여기 색칠하는거에요. 그래서 애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구요. 헤이하고 아기돼지 삼형제집을 만들었어요. 여기 보세요. 잘라 엄마들! 잘했어. 헤이 들어가봐 헤이지로. 헤이지 구경시켜줘야지. 문 열고 들어가 봐. 애기때도 없던 이분도 깔고 뭐 많아요. 이건 뭐에요? 냉장고도 있고 등도 있고. 사장님. 카페로테 하나만 주세요. 네. 안녕히 계십니다. 여기서 소꿉날이란답니다. 저희는 격리중에도 엄청 바쁘게 살고 있어요. 하와이 생활이 어땠는지 얘기해줘. 하와이는 조금 재미없었지만 저는 창수입니다. 창구이자고. 네. 하와이 엄청 가고싶어하는 사람 많았네. 그러면 보내드릴게요. 헤이 대신에 보내줄거야?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헤이하고 하루종일 뭐하고 노는지 쪼꼬미 여러분들께 한번 저희 하루 일과를 소개시켜드려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저희 자가격리 끝나면 송경화 타임즈에서 재밌는 얘기들 많이많이 보여드릴게요. 그럼 쪼꼬미들 안녕. 하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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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사이아따로 갈게. 알지. 엄마가 한 달 뒤에 오는거야. 엄마가 갈거야. 엄마가 가는거네. 응. 하와이. 물어요. 몇 달 있을거야. 안돼. 여행. 하완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